예,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유튜브로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분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가지고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 최우삼이라고 하는 이 4부자 3형제의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이기도 하고, 억만장자의 뭔가 브랜드 스토리를 한번 해보자. 돈과 조직을 어떻게 구축했으며 그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끼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되겠지요. 오늘은 만주의 3명의 최씨, 부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슬라이드 번호 8번. 앞선 사람들이 무슨 슬라이드 번호가 있었어? 저만 볼 수 있습니다. 1920년 10월 9일에서 11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한 26일 정도 되는데 한 달간 27일간 간도 일대에서 학살된 한국인이 몇 명? 이거 좀 강조 좀 해주세요. 3,469명. 이거 이렇게 북 나오는 거 있잖아. 3,469명 여러분. 남경대학사를 저거가 안 저질렀다고? 일본 놈들이. 이미 니들이 벌써 간도에서 했어 이걸 20년도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진짜. 한 번 한 놈이 두 번은 못 할까 봐. 안 그렇습니까? 안 하긴 뭘 안 해. 1920년 10월 9일에서 여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인용했어요. 이 문장 그대로 또 출처 안 밝히면 출처 안 밝힌다고 또 뭐라 한대요. 그냥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인데. 1920년 10월 9일, 21년에서 5월 피로 물든 만주였댑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흙이 피로 뭐야? 개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젖었다. 경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만주 땅이 척박하고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피가 액체잖아 여러분. 그 정도로 학살을 당했다고. 그 정도로 봉호동과 청산리 전투 삼둔자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순서대로 삼둔자, 봉호동, 청산리에서 일본 정규군이 계속 패배합니다. 우선 삼둔자와 봉호동에서까지만 해도 일본군은 조선 독립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조선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게 조선이 아니라고. 뭐냐 하면 왕정을 끝장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체제라는 것을 그분들이 다 동의하신 거예요. 다. 대종교 세력도 그렇고 다 그래요. 조선 왕조를 다시 세우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물론 제일 큰 아들이신 최진동 장군이 나중에 1919년에서 20년 사이에 대한제국 고종의 세 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이가 만주 안동현으로 이렇게 망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독립군 이런 거를 자기가 다 장악해가지고 어떤 뭐 그죠? 일본군과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생각까지 있었던 것 같아. 그때 그러면 나라를 정부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배신하지 않고 기꺼이 이거를 해줄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죠?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이 신뢰가 생깁니다. 누구랑? 최진동 장군이라고. 최진동 장군 만나러 갈래다가 일본군에게 일본군경에게 열차 안에서 발각됩니다. 의친왕 이강. 일본군이 첩보를 딱. 1905년에는 말입니다. 1905년에는 자그마치. 1905년에는 자그마치 어떻게 해야 돼요? 나철의 대종교 인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나철하고 같이 다니는데 나철이 어느 식당에서 뭘 먹었고 누구를 만나서 몇 분 동안 이야기했다까지 다 적는 게 일본 밀정이고 일본 정보국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안 들키게 움직였겠지만 결국 최진동 장군을 만나는데 실패합니다. 1920년 4월 4일 연해주 한인참변 약 간도 몇 분? 3,469명. 연해주 4월 4일 한인참변 4월 4일에 하루는 있는 건 아니고 약 열흘 동안 벌어졌는데 이때 벌어진 한국 몇 분? 5,000여 분. 우리 이 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1920년이니까 2020년 4월 4일 날 누가 연해주 4월 참변이라며 기념하는 SNS나 뉴스 기사나 이런 거 하나라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는 다 절반은 코로나, 절반은 뭐예요? 대한민국 총선기사였죠. 1920년 오늘이 언제? 6월 5일. 6월 4일 날부터 벌어진 전투 뭐예요? 보호동입니다. 6월 5일 날 지금 한창 일본 놈들이 우리 대한독립군을 막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6월 6일 날 최진동, 최운산 두 장군이 어떻게 돼요? 딱 매복시켜놓고 어떻게 돼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 막상 오는데 겁도 나오니까 지가 먼저 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화살을 쏘든 총을 쏘든 기다려라. 기다려라. 화망에 딱 접근해 들어올 때 지휘관의 최고 임무가 뭐예요? 고치점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치점에다 무슨 표를 해놓든 딱 했다가 쏴라 해서 박악 쏘았을 때 최소의 격발로 최대의 적이 쓰러져야 되는 거죠. 화살이든 도끼든 돌멩이든 안 그렇습니까? 죽창이든 뭐든 안 그렇습니까? 독침이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만약에 조금만 짧게 잡아도 어떻게 돼? 모든 무기가 적군 앞에 떨어지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모든 무기가 적군 뒤로 간다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 고치점을 정확하게 해갖고 딱 잡아줘가지고 한꺼번에 와다다다 그게 봉오동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일본군 밀정이 뭐라고 적습니까? 봉오동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오우 이게 비적대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오우 이게 정규 군복도 있고 있고. 오우 이게 무슨 체코체 무기도 있고. 우리가 상대하기가 너무 버거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중요하게 뭐야? 이게 있더래요. 이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더래요. 이게 뭐야? 이게. 참호 아니에요. 그렇죠? 참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참호를 이렇게 뚫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게? 여기서 뻥 터지면 이거 다 죽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참호를 제대로 뚫으려면 어떻게 뚫어야 되나?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터질 때 이쪽은 안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호전의 기본이에요. 참호전의 기본. 저도 파봤어요. 매년 4월, 매년 10월이 되면 진지보수공사라는 걸 우리나라 육군에서 해요. 굉장히 빡세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서로 조금만 핑계 있으면 아프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예요. 그런데 왜 4월에 진지보수공사를 해요? 겨우 내내 진지가 무너졌잖아. 그렇죠? 왜 10월에 합니까? 여름 내내 진지가 많이 무너졌거든. 그래서 그걸 계속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걸 제대로 모양을 갖추는 보수공사도 하기 싫어서 서로 빼는데 이걸 처음부터 산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야 되고 얼마나 군기를 잡아야 되느냐고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를 마치 영화 봉호동에서도 그렇고 많은 역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뭐냐 하면 마치 도망하는 패장병들이 모여가지고 도망치다가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급습을 해가지고 이긴 거다. 그래서 이거는 1894년 우금치라는 전투에서 일제의 기관총의 고지를 뺏기갖고 수만 명의 농민군들이 그냥 총알바지 달려오면 두두두두 쏘면 다 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일본군이 그럴 줄 알고 얕잡아봤기 때문에 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일본군보다 더 강한 군기, 더 강한 신식무기, 더 강한 정규군 편성으로 가가지고 봉호동이라고 하는 건 산악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에 뭐가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해방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해방구가. 마을이. 이걸 국제역사학계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국내에 없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봉호동 이 책입니다. 백이성이 역사학 책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조미아라고 불립니다. 조미아. 조미아입니다. Z-O-미아.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산악지대의 뭐야? 아나키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도대체 이 사람들은 부를 어떻게 쌓았는가? 부를 어떻게 쌓았는가? 봉호동. 여러분, 봉호동 하면 여러분, 여기 후손 여기 오빠분께 봉호동이 뜻이 뭡니까? 봉호동. 예, 봉황이죠, 이게. 봉황의 오동나무 이거 아니잖아요. 동네 할 때 동자. 동네 할 때 동자야. 뭐 그냥 그냥 이름을 붙인 걸 거고. 봉호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아, 봉호동을 그러니까 이게 역사 인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인데 이걸 게릴라전으로 해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이래가지고 뭐 어쩌다 모인 구창모에 어쩌다 만난 그대도 아니고 어쩌다 모인 사람들이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영화에서 유혜진이 연설하듯이 감자를 가지고 팔도 사나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는 좀 지슬이다. 뭐 이쪽에는 뭐 감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우리를 싸워야 되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뭐 같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 봉호동은 그냥 하나의 지점일 뿐이에요. 맞죠? 이게 또 우리나라 동네 같긴 한데 하여튼 지점이잖아. 요즘에 보면 이게 중국이. 근데 여기에 최훈산 장군, 최진동 장군 이런 사람들이 딱 가서 마을을 형성하고 해방촌을 건설하고 부하 모든 걸 조직을 쌓아갖고 군사 훈련을 시켰고 정규군으로서 했다라고 하면 이 봉호동은 이제 의미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봉호라는 거. 이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장자라는 책에 이게 나옵니다. 장자. 무슨 구절이냐. 장자에 보면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장자가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혜시라는 사람이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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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시라고. 은혜 혜자. 혜시라는 사람이 은혜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게 한국말. 이 혜시는 뭐냐 하면 장자하고 틀립니다. 장자는 형이상학자고 굉장히 우주론적인 철학을 합니다. 딱 봐도 장자이라면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노자와 장자 혜시는요 명분 논자예요. 논리 철학자예요. 지소문에라는 말을 이 혜시가 하거든요. 지소문에 지대무에라는 말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그 안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내부가 있지 않다. 바깥이 없다는 말을 해요. 이 혜시가. 장자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그런데 혜시가 어느 나라에 재상벼슬에 올라가요. 재상벼슬에. 그 재상벼슬에 올라간다는 말을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장자가 천하를 헤매는 낙은에다가 혜시가 그게 됐다고. 재상이 됐다고. 그럼 내가 한번 놀러러 가봐야겠구만. 이라고 갑니다. 가서 그 혜시하고 같이 좀 지내려고 갔는데 입구부터 있잖아.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혜시한테 그 귀에 들어가요. 장자가 온다. 장자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혜시 입장에서는 뭐예요? 입마이기 내 재상자리를 뺏들려고 오나. 이 내보다 더 훌륭한 놈인데. 이 놈이 오네. 이래 되니까. 그러고 이제 딱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을 열어주는데. 성문을 이렇게 줘야 되니까. 삼엄한 경비를. 장자 경전에 이거 다 나옵니다. 삼엄한 경비를 해갖고 맞아들이는 거야. 병사들이 이러면 기압을 와 지르고 막 그냥 장자 혼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소위 아웃백의 이런 낙은의 장대하고 이거 봇집 메고.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러고 들어가서 딱 보니 알겠거든. 혜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혜시. 뭐 날새 장자야 이런 소리 안 해 이름이 주잖아요 그분이 장주잖아요 어이 혜시라고 얘기하는 옛날에 말이야. 저 남쪽에 아주 큰 나라에. 봉황 한 마리가 살았다네. 그러고 나온 말이 있어요. 이 봉황은 한 번 날개를 팍 펼치면 뭐 해야 하면 구천 리를 날아가. 봉황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뭐냐 봉황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오동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아. 그리고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아서 쉬지도 않아. 그다음 말이 뭐냐 하면 성스러운 샘물이 아니면 목을 죽이지도 않는다는 거기서 나오는 말이 예천이라는 뜻입니다. 예천이라는 말. 우리 여러분 경상북도에 예천이라는 동네에 있지 않아요? 그 예천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장자에서 예천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봉오라는 말은요 봉황이 머무러 가는 곳이 말입니다. 이게 장자가 봉황이 어떻게 돼 좀 쉬었다 가고 먹이를 먹는 곳이 말이에요. 봉오동이 이름부터 심상치 않아요. 옛날에는 모든 이눈이 다 종교 경전에 좀 두고 있었거든요. 경북 예천군이라고 하는 동네. 그 장자의 예천. 그래서 거기에서 자, 이제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불을 쌓는가? 맨 처음에는 장장님의 군대에서 충성을 다 바치고 잘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뭐냐? 불화를 받아서 농장을 네가 이만큼을 다스려 이런 거 있잖아요. 불화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불화만 받고 거기에서 농장을 지어가지고 마름처럼 막 이렇게 지주처럼 막 농민들 착취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 뭐 콩기름 공장 잘 보세요. 국수 공장, 주류 공장, 술 공장이죠. 성량 공장, 비누 공장, 콩과자 공장 등 다양한 생필품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생필품 이 모든 제품들이 다 한 번 사면 계속 있는 이런 겁니까? 아니면 먹으면 없어지는 겁니까? 먹고 쓰면 닳거나 없어지는 거죠. 비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생활에 꼭 필요한 거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생필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필품이 달아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사죠. 그렇죠? 다시 가서 사잖아요. 예전에는 지역적으로 많이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 마트에서 큰 걸 사기 위해서 용인 사람들이 광명에 이케아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봉호동 사람들이 국수나 비누 사기 위해서 청산리나 저기 평양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걸 갖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소위 자발적으로 뭐가 돼요?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 자본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최운산 장군이라는 사람이 점점점 하나의 뭐야 동네의 네트워크 소위 말하는 회원제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공동 운명체가 되고 공동 생필품 소비체가 되고 하나의 네트워크가 된다. 소위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충성스러운 소비자에 의한 자발적 재구매가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 무슨 반도체를 반도체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 재구매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1983년도에 28살의 청년으로서 아무데도 자기에게 반도체를 공급하려 하지 않으니까 왜 28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누가 주겠어요? 일본에서도 거절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찾아온 데가 어디예요? 호함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이었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두 시간 동안 상담원 그때 당시에 이병철 회장의 연세가 72세. 62세. 66세인가. 하여튼 뭐 그 노구를 이끌고 이분이 만나서 두 시간 동안 딱 얘기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젊은이가 만드는 모든 전자제품은 우리가 반도체를 댄다. 앞으로 이 젊은이가 세상을 바꾸어 놓을 거야. 이 젊은이의 기술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삼성전자 이 반도체라는 게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뭘 생산하든 그 안에 반도체는 삼성전자야. 삼성반도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재구매죠 재구매. 계속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이 돈의. 그겁니다. 한꺼번에 뭘 많이 팔아 한탕을 쳐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서 그것도 있겠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계속해서 소매품 생필품 리테일 이런 것들이 계속 팔려야 돼. 네. 뭐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 럭키 화학 비누. 치약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호남 정류가 왜 돈 벌었어요. 기름을 계속 정화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냥 퓨리파잉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죠. 롯데는요. 해태는요. 그 껌이라는 게 여러분 자발적 재구매예요. 농심은요. 새우깡이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아요? 라면이라는 게 자발적 재구매 상품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화받은 농장 제조업 자산의 급등으로 만주제일에 억만장자가 됐다. 내가 이거 잘 모를 때 이 책 읽기 전에 있잖아요. 내가 예 최성주 여사님한테 얘기 들을 때는 백산 아니제가 백만장자로서 왔는데 내가 자산규모를 봤을 때 그때만 해도 만주제일에 값부라고 했었는데 그럼 최우산 장부는 제가 백만 번 양보해서 그럼 오백만장자라고 해드릴게요 했더니 최성주 여사님이 뭐라 했냐 억만장자예요. 뭐라는 거야. 그 자본의 규모가 억만장자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 뭐 그랬을까 이라고 계속 읽어보는데 거기에 표현을 뭐라고 적어놓으셨냐면 거의 뭐 그때 당시 만주에서는 삼성과 버금과는 억만장자라고. 그래 내가 쭉 읽어보니까 딱 이 그럼 억만장자의 기본은 뭐야 자발적 재구매 회원제 이 충성 소비자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맞구나. 그러니 천구백십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경단을 모집하기 시작해가지고 비적대들에게로부터 수비하기 위해서 자경단을 모집하기 시작해서 천구백. 무려 사십일 년도에 최신동 장군 돌아가시고 사십오 년도에 평양으로 오실 때까지 최우산 장군이 오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소위 얘기하는. 돈줄 이른바 소위 큰소리 땅땅 치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1920년대 그렇게 자유식 참변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맥이 다 끊어진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 대전자령 전투를 내가 드디어 이해하게 됐어요. 왜 지청천 장군이 탄약을 아끼지 말고 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독립운동의 어떻게 탄약을 아끼지 말고 쏴. 독립운동의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거든 명중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연습을 너무 이렇게 탄약을 아끼가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명중률이 떨어졌다 아니야. 최우산 장군이요 정말 재산을 실탄을 쏘는데 엄청나게 많이. 아니 최우산 장군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아니 많이 쏴야 정확해지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무술 대련도요. 딱 했을 때 보통 장군들은 자기 부하가 한 번 지면은 막 책망하잖아요. 내 자존심이 있지. 아니 아니라고. 많이 져봐야 실전에서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많이 저 보고 저 터져보고 해야 돼. 때로는 뭐예요. 칼에 찔려도 보고 다쳐도 보고 해야 돼. 그래야 아 이거 아프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고 말할 정도로 무술의 고단수였답니다. 실제 엄청 전쟁을.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그 돈 대주고 이런 분들 보면 말 타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심지어 이분은 전략적 후퇴를 결정한 홍범도 장군이 연대장으로서 이렇게 봉호동 전투에서 자기 부대를 데리고 이렇게 뒤로 빠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빠지면은 즉결 처분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빠지면은.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자기가 직접 싸운단 말이야. 자기가 직접 싸우는 이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대단히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있었을 거다. 그에게 봉호동은 조미야 즉 일본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자발적인 비주류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 동남아시아의 소위 우리가 산악부족이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들 있죠. 미국에 계셨다 오셨다 했으니 몽족을 아마 하실 겁니다. 라오스 몽족. 이 몽족이 대표적인 산악부족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책에 이런 게 뭐예요? 등고선입니다. 이게 산악지방에 국가체제를 거부하고 산악지방으로 올라가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까친족이라든지 까렌족이라든지 몽족이라든지 뭐 샨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평원지대의 농경을 중시하는 태국이나 미얀마의 바간 다이너스티 바간 왕조나 짜오프라야 강을 중심으로 하는 짝그리 왕조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고 이 사람들의 독립성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이 우리나라의 만주 독립군을 이해하고 간도지방의 조선 후기부터 나가서 개관을 하고 연해주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연해주 참변에서 오천명이나 죽었고 경신대참변, 간도참변에서 삼천육백사십구명이나 죽어야만 했는지 마음 편안하게 잘못했어요. 제가 항복할게요. 살려주세요 했으면 살아남았을 텐데 왜 끝까지 돌아가기를 거부했는가? 자발적인 비주류 공간이어서 그래. 소위 말하는 해방구였단 말이에요. 이 조미아가 형성되는 기본이 뭐냐? 자체 무장세력, 군사기지 구축이라는 거예요. 자체 무장세력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조미아로 보지 않아요. 그냥 잠깐 피단처로 보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예일대학교 역사학과의 교수입니다. 약 26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나온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조미아를 좀 적용해 볼 수 없나?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없나? 소위 말하는 자체 무장세력의 해방구를 구축한 그런 사람 없나? 내가 생각했는데 최훈산 장군이 있었네. 그러니까 인식이 달라지잖아. 봉오라고 하는 이름부터 내가 다르게 해석하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또 유튜브에서 보고 그러겠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역사적 사실이야? 야 이거 듣다 듣다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이게 인식이 전환되냐 이거 아무리 백이성 강사가 말한다지만. 전환하세요 저를 믿으시고 예 이 책도 웬만하면 한번 사보세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한 판례가 절판될지도 몰라요. 조미아가 어원이 없으세요? 영어로. 예 요. 조라는 것은요. 떨어져 앉은 이 말이고 미아라는 말은 카렌족 사투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독립국 비주류 단체 이런 뜻입니다. 바다 조미아도 있습니다. 남태평양. 저기 저기 동남아시아 바다에 있는 그 수많은 해적대들 있죠. 해적군단. 바다 원양 저기 뭐야 부족들도 있거든요. 바커우라는 이런 종족들 보면 말레이시아 왕정을 거부한 자발적 조미아들입니다. 해양 조미아들이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가 있다. 자체 무장 세력 및 군사기지 구축 뭐예요. 참호 구축이에요. 그렇게 어렵다고 이게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참호 구축을 과학적으로 하는 뭐가 있어요. 공병대라는 게 따로 있잖아 공병대라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봉오동의 그 군사들 최진동 장군 최운산 장군의 군사들은 뭐예요 공병대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병대들이었다는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병사들이었단 말이에요. 해치형 삼 형제는 그것이 모두 가능했다 개인의 무술 단련과 사격술 훈련은 군사기지 구축의 기본입니다. 우리 최성주. 여사님께서는. 최운산 장군이 무술의 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신답니다. 그렇답니다. TMI고요.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몰라도 되는 정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최은주 여사님은 혹시 뭐 할아버지가 무술의 달인이었는데 좋다 이런 거 없으십니까? 아 그게 그냥 그것만 아니고 딴 것도 다. 그런데 우리 최성주 여사님께서는 그게 압도적으로 자랑스럽대 그냥. 그러니까 조미아로 이해하시니까 좀 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한번 조미아라는 말은 안 하고 한번 예고편처럼 이렇게 우리 최성주 여사님한테 한번 했었어요. 과연 백이성 강사가 자기 좋아하는 책과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앞에 보시겠습니다. 간도협약. 간도협약. 1962년 김일성이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조약을 맺어요.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간도를 북한이 중국과 비밀협약으로. 중국과 하여튼 비밀협약 좋아해. 아까 중국하고 어업권을 넘겨주는 대신 조선 농립권을 무장해제해라. 이 개뿌리다. 비밀협약으로 국가협약. 간도가 어디야? 김일성이 지 마음대로 중국으로 귀속시켰어. 62년도에. 이런 짓거리를 저지르고 주체 세력 좋아하고 있네. 백두산 천지로 뭐야? 중국하고 나눠왔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압록강하고 두만강에 뭐가 있다 했어요? 하중도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하중도의 80%는 북한이 묻고 20%는 중국에게 줬습니다. 근거는 이겁니다. 20%는 중국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참 개뿌리다. 그럼 독도에 일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게 일본 땅이에요? 그래놓으니까 독도 분쟁에 북한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들이 간도를 한번 그래놓으니까. 간도협약. 다시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09년 청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만주철도 등에 대한 대가로 청나라에 간도 영유권을 넘겨. 일본 애들이 이렇게 간악한 짓을 했어요. 그냥 주인이 없는 땅에 가서. 주인이 없기는 조선의 외교권 뺏은 상태에서 불법적 조약으로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예요. 분명히 중국이 1949년도에 뭐라고 했어요? 일본과 다시 조약을 하잖아요. 이때까지 그 이전에 맺었던 모든 조약은 외교적으로 다 무효다. 새로 출발한다 이랬잖아. 그런데 저거는 여기에서는 무효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다시 김일성하고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뭐냐? 대한민국은 간도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제법 협약상 정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정유한 국가의 영토로 인정한다고 하는 국제법 사상 가짜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저거 할까 봐 동북 공정해서 고구려하고 바래가 저거 나라 역사래. 정신 나간 거죠. 우리가 청나라는 우리나라 역사라고 한번 해볼까? 내 근거 되려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데. 그러니 간도 역류권의 발표 문제가 이렇게나 역사가 깊어요. 천구백육십이 년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천구백구 년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구백구 년에서 육십이 년 사이 정확하게 말하면 국권 상실도 되기 전에. 한 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만주 의미의 공간 여러분 만주가 어떻게 생긴 건데 유튜브 분들 한번 보시라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만주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일제강점기 천구백삼십팔 년도에 일본 교과서에 실렸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할머니가 경성사범학교에서 배우셨던 교과서의 그림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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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돼 있어? 일본 제국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일본에서 그린 거 아니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주예요. 왜 일어났나? 일본과 친하지만 뭐예요? 만주국이라고 하는 따로 나라다 이 말입니다. 위성국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일본이다 이거야. 대한민국은. 왜 이런 이게 이게 뭐야? 의미의 공간입니다. 의미의 공간. 이렇게 의미를 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뭘까? 철도. 여러분. 국경은 다 없애고 철도만 갖고 온 거야. 이게 전부 터널이에요. 소위 말하는 방호 진지죠. 중국 중국 병사 13만 명. 대종교인 2만 명. 그다음에 일본 관동군 7000명을 동원하여 쌓은 대소련 항전의 기지라는 터널입니다. 그 터널이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중국군하고를 싹 다 죽였습니다. 건설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싹 다 왜 죽였는지 아세요? 발설할까 봐. 그게 일본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철도를 다 부설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만철이라는 회사가 한 겁니다. 국영회사죠. 여기에 영국 자본, 소련 자본, 중국 자본, 무슨 자본 다 있었어요. 이런 거 한창 건설되는 1905년부터 1938년까지의 세월 동안 여기에서의 식량 지원, 여기에서의 자금 지원을 다 거부하고도 억만장자의 지위를 누리면서 그 억만장자로서 사회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즈 여기다가 자막 하나 달아주세요.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천했던 억만장자가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 삼형제라고 제 설명에 동의를 안 하십니까? 아니 왜 박수를 안 쳐주시냐. 아니 뭔가 이렇게 딱 하면 박수를 쳐주시는데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백만장자였어요. 억만장자가 아니에요.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철도 주변에 소위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부동산의 원칙 뭐야? 역세권. 역세권에 다 자리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 역세권에 자리 잡은 기업이 다 뭐예요? 경성방직. 김성수, 김연수 그쪽 집안들. 다 그게 박흥식이 이런 사람들. 조선방직. 경성방직이 지금 뭐로 있어요? 경방필백화점 아시죠? 경방백화점 이런 거 있잖아. 삼양그룹 이런 거 있잖아. 다 있잖아. 왜? 그래서. 내가 이 뭐 여기 만주에 이렇게 철저하게 철도를 건설했으니 역세권의 땅을 불하받기 위하여 온갖 친일 행각을 다했고 동북 삼성의 군벌이었던 장쪼린 마저도 애초에 신념을 버리고 친일로 돌아섰다가 결국 이용만 당하고 이십육 년도에 폭사 아저 이십팔 년도에 폭사했다. 비참하게 열차가 폭파되어가지고. 예전에 저기 뭐야 이 북한의 요기 제일 끝에 있는 용천 부근에서 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이렇게 왜 열차 타고 중국 갔다 돌아오는데 폭파하려고 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모두가 그때 1928년 6월 4일을 다 떠올렸던 거예요. 장장님의 폭사 그거 생각했던 거예요. 충분히 전예가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엄청난 국제적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요 인제 그 여러분 그 폭사사건에서 일본군이 저질렀다는 걸 알고 그 자기 아들 장쇠량이가 결국에 일본에 항전하자 아버지의 원수다 이래가고 했는데 장제스가 일본에 항전하지 않고 일본군은 피부병이고 공산당은 암덩어리기 때문에 공산당부터 먼저. 저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병은 그냥 약 바르면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 그 자기 마누라 숭매이링이까지도 반대합니다. 숭매이링이까지도 공 저기 일본군부터 먼저 처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제스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자 장쇠량이가 시안 서안 연안에서 바로 뭐예요 장제스를. 감옥에 납치하고. 내가 당신을 납치한 것은 일본하고 싸우자는 뜻이다 해서 시안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고 고 사건을 수습하는 데 있어갖고 숭매이링. 숭매이링의 국민당과 자기 언니 숭칭링 그러니까 여기가 숭매이링이고 여기가 숭칭링인 거죠 이쪽 남편이 장제스고 이쪽 남편이 순웬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큰언니가 하나 있는 거야 이게 저쪽을 큰 오빠인데 이제 큰언니라고 생각하면. 숭아이링이가 있어가지고 숭아이링이가 야야 너 둘이 일로와 합쳐 이래가지고 국공합작이라는 건 제2차 국공합작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큰 역사입니다. 이 장장님의 폭사사건으로부터 일어나는 커다란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물줄기 안에 크게 거시적인 국제관계의 국가역사라는 게 있고 뭐야 작게는 개인의 미시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시사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진동 장군이 도골로 김용옥에 의해서 한 번 매도당한 거죠. 제대로 이걸 파악하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후손들이 전부 공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더군다나 연변에 있는 연변 대학교의 교수들에 의해가지고 아니 박창욱 교수는 빼고 박창욱 교수는 대중교수는 빼고 나머지 교수들에 의해가지고 또 뭐가 왜곡됐느냐. 최진동 장군의 후처가 그 일본군들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돈 100원을 관동군의 도조 히데키에게 갖다 바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르게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당시 돈 100원이면 안 비싸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 하면 안 비싼 게 아니고 그 돈 100원이면 당시에 제로센 전투기 하나를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국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이걸 홍보합니다. 최진동이 드디어 비행기 한 대 값을 갖다 바쳤다. 이런 식으로 홍보합니다. 최진동 장군의. 괴로움과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어린 후처의 철없는 행동 하나로. 그렇게 돼버렸다. 결국 정실 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수는 없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 자기 동생들의 이 빛나는 항일투쟁의 역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한 심정을 또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은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 나오는 그런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좀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 보세요. 서대파 심리평 도둔 용정 화룡 요까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요 넓은 지역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최훈산 장군 땅이에요. 다 땅이에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짱냐고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는 최훈산 장군이 땅을 하는데 자기 형님인 최진동 장군을 참모장으로 내세워서 최진동 장군의 통행증이 아니면 통행증이 아니면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내겠습니다. 통행증이 아니면 출입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봉오동이라는 데는. 그만큼 뭐야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탑 시크리트의 비밀 군사기지였고 일본군이 봉오동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알게 됐으니. 그만큼 보안이 잘 지켜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이렇게 볼 때는 일본 제국주의의 땅이구나 이렇게 볼 때는 어이구 여기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볼 때는 독립운동 하겠네 뭐야 의미의 공간입니다 만주라는. 일본군의 이시이라고 하는 준장에게는 이시 소장에게는 이 만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만주가 척박한 땅이고 물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수기를 해가지고 물을 개관을 하기 위한. 공장을 지어요 이시이라는 애가. 그 이시이라는 애가 그 공장을 짓는데 정수기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정수기 공장을 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서도 달라 그래요 그거를. 야 이거 우리 저기 이 척박한 물 이거 하자 그 물을 하는데 화학 제품을 넣어야 되잖아요 정수기를 하려면 정수약 같은 걸 투여해야 되니까 그 화학 공장으로서 처음 출발한 게 예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칠삼일 세균전부대입니다 그게. 그 맨 처음 출발이 그래서 그래요. 그게 그 의미의 공간이라는 게 다 각자 보는 게 진짜 제 눈에 안경이에요 그 만주라는 게. 네 그 정도로 기회의 땅이고 주인 없는 땅이었어요 거의. 그런데 주인이 없지 않았어 내가 얘기를 할게요. 네 없지 않았습니다. 연변이라고 하는 곳에 간도는 우리 땅인가 아닌가를 볼 때에 최성주 여사님의 정조할아버지를 보면 우리 땅입니다. 그건. 최진동의 아버지 최운산의 아버지 최치흥의 아버지 넷째는 이름이 뭐죠. 명철이. 예 명철이의 아버지 넷째는 막 내가 너무 외우기 힘들어가지고요 이름이 뭐 수학이. 명록이 명길이 아유 몰라 최운산 최진동으로 해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예 아니 그렇게 이름을 외우고 내 같은 사람도 이름 외우기가 어려운데. 보험처럼 말라고 그 이름에다 다 서문을 따로 하려는가 모르겠어. 능력 밖의 일을 하려 그래. 고종 황제에게 보낸 서한. 거기 뭐라 우리는 함경북도 간도 거주민이에요 이렇게 보낸 거야 천구백이 년에. 우리 함경북도 간도라니까. 뭐 간도 땅이 원래부터 중국 땅이고 뭐 개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 같은 사항은 역사학도인 강사에도 이 도태라는 직책은 정말 생소한 직책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몰라 아는 선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대외적으로 안 알리는 것 같아 이걸. 아웃풋이 좀 약하겠지. 그래 그래 최우삼 도태의 난 정말 생소한 개념 이것도 생. 청나라가 간도 땅으로 들어오니까. 최우삼이 싸웠대. 이때부터 무장독립운동의 뿌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의 난을 누가 아느냐고 이때 몰라. 몰라요. 청나라의 간도 침탈에 분연히 일어선 최우삼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북방 고토 지역. 여기가 옛날에 부여 땅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동간도 북간도 서간도 심요 지역입니다. 샌양 랴오닝 지역 이 말입니다. 요게 지금 거의 정설입니다. 간도 위치도. 요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 있겠으나 동간도 북간도 서간도를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기 보시면 서간도가 분명히 압록강 하구까지 내려와 있죠. 요 바로 위에가 관전현이라는 동네로서 제가 정인복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조선 광복군 총령이 있던 기지국. 그게 바로 그. 이 만주 뭐라거나 단둥현에 있는 관전현이라는 지역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동은 최우삼의 세 아들 최진동 최우산 최치흥. 그러니까 인제 그 인제 명철이가 있었다는 거죠. 예예 그래서 최진동은 중국 부호가 양자로 삼아갖고 재산을 승계할 정도였어. 여러분 정주영 회장도 저기 세 번째 가출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쌀상회에 취직했다가 그 아들이 조금 아가이래 시원치 않아가지고 그 주인이 니가 니 가게를 갖고 싶다 그러지 않았냐. 미국 가게를 자네가 가지게 해서 양자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승계를 시켜요. 정주영 회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주영 회장은 사실이고 최진동은 왜 그게 아니라고 합니까. 안 그러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최훈사는 만주를 민간에 불하. 여러분 민간에 불하하면 딱 뭐야. 사십오 년 딱 직후에 미군정이 뭘 불하했어요. 적산을 불하했잖아. 적산을 전부 다. 그 적산을 받은 사람들 중에 대성공한 사람이 호함 이병철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러니까 적산을 사는 장장님의 토지 정책을 최훈산이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뭐야 거부가 된다. 부자는 부자인데 뭐야 거의 천만장자 억만장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결국 뭐해. 독립운동에다가 죄다 소진할 정도로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그 최진동 장군을 친일파로 매도하지 않나. 세상에 최훈산 장군을 발표 시간 십 분 남겨놓고 그냥 떠넘기질 않나. 예. 그다음 저기 뭐지 김성려 그 장군이 아니지. 김성려 우리 여사님을 독립운동가로 인정하지 않지를 않나. 예. 최치영 장군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질 않나. 저 같은 백의성 역사 강사도 모를 정도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지를 않나.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최승주 여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봉호동 및 청산리는 정규군끼리의 전투입니다. 일본군만 정규군이고 우리 한국 독립군은 말 그대로 게릴라 부대고 농민들이 급조돼서 이래서 체코 무기. 여러분 체코 군단의 무기가 얼마나 신식 무기인데 그걸 갖다가 게릴라 전에서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활용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한 정규군끼리의 전투입니다. 아시겠죠? 당시 체코 군단의 그 정예로운 무기들은 누가 구입했는가? 당시 봉호동 일대의 그 참호들은 누가 팠고 진지들은 누가 설치했는가? 참호하고 진지하고 틀려요. 당시 정규군 대한군무 독군부의 군사들은 도대체 누가 훈련시켰는가? 봉호동 전투는 최진동과 최운산의 지휘하에 홍범도 연대장이 등장했다는 게 진실입니다. 연대장이라고 여러분 참모장이 높아요. 연대장이 높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야 부자니까 그냥 참모장 주고 뒤로 빠져 있었겠지. 이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싸웠다고. 그 최운산의 부인 김성려 여사의 각종 증언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범석 장군의 우등뿔이라고 하는 청산리 전투 당시 스무 살이었던 한 병사에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만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건 이미 최진동 장군의 넷째 아들인가요? 셋째 아들 국빈이라는 최국빈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해방 이후에 이범석 장군을 찾아가서 왜 네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느냐고 대판 싸운 사건이에요 벌써.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 네 공이라고 다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때 그 이범석 장군의 중국인 부인이 있었는데 이 최운산 장군 부인이 옛날에 이 이범석 장군하고 중국인 부인이 최운산 장군 집에 와서 살았던가 뭐 하여튼 그래서 6개월인가 1년인가 살았어.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줬겠지. 살았기 때문에 중국인 부인을 너무 잘 알아서 만나러 갈 때마다 어떻게 돼? 중국인 부인만 만나고 이범석 장군은 안 만나줬댑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저 책 잘 읽었죠? 책을 안 읽고 어떻게 이렇게 알겠어요? 국빈이까지 알잖아. 넷째인지 셋째인지 헷갈린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두 분은 언니 동생이 헷갈리면 좀 화나시겠죠 서로? 네가 감히 이러면서. 여기 성균관대학교 신주백 교수의 모습이고요. 여기 아마 최성주 여사님. 이 옆에 아마 최은주 여사님이 추정됩니다. 자연 선글라스가 돼서 내가. 그래서 봉고동 전투 현장을 답사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중국 공산당 창립기념일에 가셨네. 쌍십절 때 가셨네. 쌍십절 때 왜 그러잖아. 모택동 마오쩌둥이가 북경의 자금성위에서 그러잖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합니다 하잖아요. 그 관음 오면 예. 그럼. 여기 현장 답사 여기가 뭐예요. 최운도 요 홍범도 장군이죠. 요 최훈산 장군 대한북로 독군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누구냐 mbc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뭐 가져오면 뭐 광고되면 좋은 거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대전자령 전투. 대전자령 전투. 자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때 역사부도예요. 중학교 역사부도에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봐요 이거를 전혀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 선생님들이 이거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문제 내지는 선생님들은 그거 틀리라고 내는 난이도 조절 문제예요. 야 독립군과 중국군의 활동 지역 어떻게. 이렇게 돌자. 돌아가잖아 대전자령 여기잖아 아까 집시하고 똑같죠 대전자령 여기잖아요 여기 일 번 이번 영릉과 홍경선 날짜 보세요 천구백삼십이 년 삼십삼 년 삼십삼 년 여러분 삼십삼 년에 삼십 년대에 다 뭐야. 있었어요 우리 독립군이 자유시 참변으로 다 꺾인 게 아니고 있었다고 미세협정 25년 가르칩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맞죠 연애주 참변부터 안 가르치는데 뭐 다행이지 그러니까 25년부터 아예 안 가르치는데 우리 사실은 32년부터 33년까지 다 있었다. 그리고 국내에도 어떻게 돼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라는 게 있었어 국내에도 이재유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이재유를 잡고 나서 일본의 총독이 만세를 불렀어 우가키가 뭐라고 불렀느냐. 우와 드디어 조선 독립운동은 씨가 말랐다 이럴 정도예요 근데 우리 그 사람 이름 세 글자 중에 하나라도 교과서에서 배우나요 일반 사람들이 아나요 유튜브에 누가 강의가 떠있나요 없어요 이재유라는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학자들의 논문에만 존재하는데 논문을 누가 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안 적히면 없는 걸로 안다고 대전자령전투 지청천 장군 등이 아니야 이 앞에 적힐 게 누구야 최운산 장군이야. 이 분은 야전사령관이라고 아시겠어요 최운산 장군 지청천 장군 등이 일본군 1개 연대를 초토화시킨 대첩 자그마치 1300명이 전멸합니다. 이거는요 만주관동군에 있어서는 최악의 참패이자 치욕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버리는 거야 일본 속담에 뭐가 있어요 일곱 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하나는 딱 하나만 뭐야 똥 담는 항아리다. 그러면 거기서 냄새가 나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간장이고 고추장이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뚜껑을 덮어버려 없애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악취가 싫으면 그 말 무슨 말이야 비리가 있어도 모르는 채 하면 돼 그냥 편집해버려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진실을 밝히려고 그래 아니 우리나라도 30몇 년 동안 군사독재에 이뤄져가지고 그 안에서 은폐된 진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하는데 일본은 자그마치 1868년 이후로 메이지 유심파 자민당 일당 독재가 지금 150년을 오는 나라예요. 어떻겠어요 양심적 지식인들이 살아남기나 하겠어요 저기서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거지. 우리나라 G7에 초청되고 나니까 질투나 해서 아이고 그래 그래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극동인민대표자대회 요게 원래는요 극동피아빵민족대회였는데요. 거기 초청국에 일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본이 어떻게 피아빵민족이야. 그래서 한 바꿉니다. 뭐야 인민대표대회 혹은 인민대표회의 그런데 공식 러시아 교과서에 보면 대회라고 적혀있습니다.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 모스코바에서 열립니다. 이 사진 굉장히 강한 사진인데 요분이 김규식 선생이고 요분이 여운영 선생입니다. 요분이 일어서 계시는 분 여운영 선생이고 이 사람이야 레온 드로스키입니다. 드로스키 아직 숙청되기 전이죠. 요분이 여운영 선생 여기 계시죠. 저희 할머니께서 그 여운영 선생 비서를 좀 하셔서 제가 여운영 선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여운영 선생의 제1원칙이라고 가르쳐준 게 있어요. 저의 제1원칙이 뭐예요? 여자관계가 복잡한 사람은 강의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운영 선생의 제1원칙이 뭔지 어떤 경우에도 사진의 가운데 자리는 양보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진짜입니다. 사진의 가운데 자리에 항상 쓰세요. 그런데 내가 딱 보는 순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여운영 선생 여기 계시죠. 가운데 누가 있어요? 최훈산 장군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보고 기절초풍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어떤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이 사진 뭔데? 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누가 찍었겠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사진의 가운데 자리라는 건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여운영 선생은. 무조건 자기가 중심이야. 사실 그 성격 때문에 나중에 그 비극을 불러왔다 할 정도예요. 일본말로 하면 뭐야? 독고다이 독고다이.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가 무조건 딱 가운데서 내가 최고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구 이승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승만도 뭐 여운영 인정 안 하긴 마찬가지예요. 김구 선생도 그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삼국지였던 걸로 내가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좋아하시는 분도 극소수로서 굉장히 강력한 무슨 이런 걸 하면서 좋아하시는데. 뭐 참 그렇지만 역사의 아픔이죠. 요 분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성질 급한 사람들 이 사람이 최치흥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겠지요. 아니겠지요. 최치흥 장군이 자기 큰아들하고 닮았다 그랬거든. 그 최치흥 장군이 자기 큰아들하고 닮았다 해서 자기 큰아들 사진이 인터넷에 지금 최치흥 장군인 것처럼 돼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아니에요. 큰아들이 아니죠. 아무리 닮았다 해도 그게. 그래서 내가 사진이 없어요. 극동 피압방 민족대회에 가서 최진동 장군이 도착하기 전에 최진동 장군 최훈산 장군이 같이 갔는데 도착하기 전에 1월 달이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잖아. 들어가기 전에 회의가 시작돼서 최진동 장군이 그 회의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멈추시오 이라고 들어갔대. 내 또 도착 안 했는데 어디서 회의를 시작하냐고 그래 레닌하고 트로츠키가 예 이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대. 이 정도예요. 뭐 레닌 트로츠키가 뭐 대단한 줄 알잖아 아니야. 아니야 지들도 무슨 대회를 주최하는 입장인데 저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가 들키면 엄마 뜨거워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너무 나라보고 지구들이 뭐라 할 건데. 그러니까. 사진의 가운데를 내주죠 그러면 여기에 좀 더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없어요. 요거예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단 한 분도 주무시지 않은. 역시 백희성 강사는 안재우입니다 예 사랑을. 박수 안 쳐줍니다 와 진짜 아니 뭐 보통 이렇게 박수의 포인트가 있는데 와 안 쳐줘 뭐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가 보고 간에 쳐주면 되는데 말이지 황 작가가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백희성 강사의 강의를 오랫동안 편집했는데 이게 이쯤 되면 보통 뭐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래서 서로 참 참 이 저 뭐야 호응도가 없네 너무 본인 할아버지의 이런 비장한 인생이라서 이렇게 한스러운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요. 그래도 뭔가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게. 본문 책 본문에 우리 최성주 여사님이 적으신 거 최현수 여사님이 적으셨는지 최현주 여사님이 적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중 한 분은 적으셨다. 제가 그대로 전제합니다 보통 책 뒤에 이렇게 나오죠 본 도서는 저작권이 여기에 있으니 허락 없이 무단 전제할 무단 전제 재배포시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합니다. 각오하고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예 기록하지 않은 역사는 모두 사라집니다. 주인이 떠나버린 봉호동과 간도 항일 무장 독립 전쟁의 진실이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의 과장에 묻혀버렸다는 것을 쩜쩜쩜. 그 왜곡 위에 전문가의 해석이 보태어지고 내 같은 사람. 아니. 역사적 가설이 학문적 권위에 힘입어 이미 정설로 굳어져 있었다. 홍범도가 다 했고 최진동 최운사는 뒤로 빠졌다든가 홍범도가 다 했고 최진동 고 직후에 바로 지 아들 내미 그래대고 나서 바로 어떻게 돼 친일파로 갔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한 대 값을 결국 헌납할 정도로 그는 지주로서의 자기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분은 아마 최재형 장군은 모를 겁니다. 부자로서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고 재산을 올바르게 썼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에 역사의 진실을 외면한 소수 생존자의 왜곡이 이범서 소수 생존자의 왜곡이 역사적 사실이 되고 또한 권위가 되어 있었다. 봉호동 전투에서 최진동 장군의 말을 끌던 사람은 독립유공자가 되어 있는데 와 최훈산 장군은 두 사람으로 서운히 나나져가 있고 그 막내동생 최치형은 인정조차 안 되는 것인가.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 책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지 몰랐는데 되게 재미있게 읽었나 봐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1949년 해방조국에서 최진동의 아들 국빈은 여기 나오잖아. 여러분 국빈은 최국빈이라고 이범석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다가 화병에 술병이 겹쳐 최훈을 맞이합니다. 1961년 최훈산의 아들 봉우 바로 이 두 자매님의 아버지 봉우는 독립운동 유공자 지정에 금전을 요구하던 총무처 직원을 패버려가지고 난 뒤에 지극히 슬퍼하십니다. 돈 내놔라 독립유공자로 할 것 같으면 너희 그래 부자였다며 돈 내놔 안 봐도 비디오지. 그래서 이 총무처를 지금 어느 관청이라고요? 보훈처라고. 이제 총무처는 없어요. 총무처가 옛날에 이런 기록 그다음에 공무원 그거 있잖아. 채용시험 이런 거 다 관장하던 인사기록 이런 거. 이제는 다 안전행정부에서 다 합니다. 인사기록처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슬퍼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2020년 5월 채운산의 손녀 최성주 책 한 권을 펴내. 황작권 이 책 아시겠죠. 이 책 내가 일부러 한번 돌렸어. 이제 백이성 역사 강사에게 할아버지를 강의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나 여기서 박수 안 치면 진짜 마이크 던지고 나가버리려고 했어. 아니 조상의 슬픈 역사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슬픈 역사를 할지라도 저 강사에 대한 예의마저도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다 챙겨 먹어요. 강의해 줄 것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10분 동안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의 최근 만화 영화를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코코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는 코코. 거기에서 천주교에 있어가지고 멕시코 천주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망자가 망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추모해 주는가 즉 기억해 주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제가도 그렇습니다. Remember me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어떻게 보면 최운산 최치흥 최진동 이름 순서를 거꾸로 말했다.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 그리고 그 아버지 최우삼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최우삼 그 다음에 넷째 아들 나도 제대로 기억 못했던 최명철 이 다섯 분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이게 공개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진정한 만주 독립운동 사십 년의 영웅 그리고 자기 아버지 최우삼 때부터의 간도 우리나라 영유권의 영웅. 앞으로 통일대한민국에서 간도 영유권 문제가 반드시 한중 과제로 될 텐데 그때 바로 최우삼 자기 아들 삼형 사형제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영유권 주장의 국제법적 근거로서 작용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올해 유월부터 시월까지 국회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까지 이어지는 곳에서. 바로 국회 정무위원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정무위원회 의원이 있으시다 하면은 그 정무위원회 의원으로서 표결을 행사하시고 지리를 행사하실 때에 지리권 행사하실 때에 반드시 이 독립운동가 최씨 삼형제의 과거 재산 과거 유적 과거 서류적인 근거 과거 간도 도태라고 하는 대단히 생소한 이 직책에 대해서도 알아주시기를. 말 그대로 리멤버 힘 해주시기를 여러분들한테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